원인의 장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.. 아이고, 구경하지 말고 장이나 보러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? 구경 끝나고 장 보신다고? 아이고, 훌륭한 생각이십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머리 조심하세요. 혹시라도 다칠 수 있어서 있잖아요. 시장 보기 전에 머리 깨져놓고 벙 먼저 갈 수 있어요. 여러분 조심하시고 구경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장보치면서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시고 갑시다. 그만 아무래도 신나는걸로... 그 의자 갖고 온 거예요? 네. 참 대단한 성이... 학교 날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... 대학교까지는... 신나게 갑시다. 음악 쑥아 음악 음악 한계나 찬네 한계나 찬네 바람에 키는 모습을 안 바래 너보다 한 잔을 수 있게 척출만 두 잔을 수 있게 웃지 말아 남자들 수 있게 웃지 말아 첫사람 한계나 찬네 한계나 찬네 하나사람이 달란다 한계나 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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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계나 찬네